순천시에서는 시공용량 편성과 건설 장비, 기공구, 자재보장 대책을 선행시키고 공사 조직과 기술적 지도를 심화시켜 풍탄농장 서재지 마을에 130세대의 산림집들을 번뜩하게 일도 채웠습니다. 당의 크나큰 운정 속에 새로 일도선 순천시 풍탄농장 산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김만조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불러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산림집 미용보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생활에 편리하게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새집들의 주인이 된 농업불러자들은 나라의 농업발전에 성실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로 가슴 끓였습니다.